이장님! 그 지한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. 응? 하지마요. 제발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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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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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참을께 말해봐. 다 소중하게. 대회 다니다 본께 서울이고 광주고 그 대도시에는 전철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글드라고요. 그래지. 응 그래지. 마을에 백화점 짓고 전체를 유치하는 겁니다. 공안. 이장아. 그믄. 네 생각은 늦진디. 나가또 이 마을을 터백이잖쌍이. 그리고 다들 먹고살기 힘들게 마을을 떠나는 것이고. 그래서요? 군청에다 말에 닦고 지집마다 공짜로 쌀을 한 백가마 손은 한 열 마리씩 주고 트랙터를 한 대대씩 줘버려. 다른 의견들 없어? 그럼 이곳으로 회의를 마치고요. 저 이런 건 어떨까요?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. 아니요. 아니요. 편하게 말해봐 편하게. 마을을 터백이예요. 마을 터백이예요. 지도 궁금은디. 첫째. 편하게 말해봐 줄 아프지도 확인해 주소 Speaker 3 아래. 감사합니다.